so do I 그리고 neither do I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누구누구도 또한 뭐뭐하다 누구누구도 또한 뭐뭐하지 않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o, 조동사, 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미는 누구누구도 역시 뭐뭐하다 내 어머니께서 이번주에 편찮으시다 그랬더니 내 누이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은 아프다라고 하는 의미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so, 조동사, 주어지만 조동사, 비동사가 있을 때는 so, 비동사, 주어 이러한 어순을 택하게 됩니다 they have enjoyed the dream 그들은 여행을 즐겼다 and so, have we 그리고 우리도 또한 즐겼다 문장 보세요 so 나와 있습니다 조동사, have enjoyed 그래서 have을 썼죠 그리고 주어 썼습니다 우리도 역시 뭐뭐하다 이것의 의미는 and we have to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또한 즐겼다 이번에는 need, no, 조동사, 주어입니다 부정개념이죠 누구누구도 역시 뭐뭐하지 않다라고 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문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I can speak French 문장이 끝났습니다 나는 프랑스어를 말할 수 없다 문장이 끝났죠 이때는 need로 써도 좋고 no를 써도 좋습니다 need, no, can I 나도 할 수 없다 즉, I cannot either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문장 보겠습니다 Children aren't angels and neither are we grown-ups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다 즉, 천사가 아니다 이 편은 and neither nor을 쓸 수 있습니다 are we grown-ups 그리고 no 뭘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바로 부정어 either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d we grown-ups are not eith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핵심은 need와 너의 차이점입니다 문장이 끝났을 때는 need나 no 어느 것도 상관없습니다 문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콤마로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ngels 콤마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and neither 바로 no와 똑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no라고 하는 표현은 접속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준다면 and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and 부정어 not 그리고 either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so나 need 혹은 no 그 다음에 조동사 주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주어 조동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다방의 말에 동의를 표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at's about look 저기 이사베에 오는군 한번 봐봐 정말 그렇군 so it is so 주어 조동사 혹은 비동사가 이렇게 씁니다 상대방의 말에 동의를 표하는 거죠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치는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he is kind so is his daughter 그는 친절하다 그의 딸도 마찬가지다 so is 다음에 주어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so 다음에 조동사 혹은 비동사 주어 이것만 나오면 누구누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he is kind 맞춤표가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문장이 계속 이어지죠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and 가 필요한 거죠 and so is his daughter 2번입니다 다음 is after need is Johnson 밤도 가난하지 않다 부정이죠 그런데 맞춤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콤마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and need as Johnson 이렇게 하든지 접속사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건 그렇죠 no가 되겠죠 아니면 need 대신에 no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she is wise she is wise 그녀는 현명하다 so that's her sister 그녀의 누이도 마찬가지다 뭐가 잘못됐죠 she isn't wi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동사를 썼죠 그의 누이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비동사를 써야 됩니다 her sister is wise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비동사가 필요한 거죠 so is her sister 네 번째입니다 Jane and Mary I have a lunch and so that's Tom Jane과 Mary 점심을 먹고 있다 그리고 Tom도 마찬가지다 Tom도 점심을 먹고 있다 그런데 보세요 Tom이 점심을 먹고 있다 Tom is having lunch 이런 의미가 되겠죠 두 동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비동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so is Tom 이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He doesn't want to go fishing Now is his son 그는 낚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원하지 않는다 and near 대신에 no가 쓰였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그의 아들도 낚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원트에 해당되는 거 바로 두 동사가 됩니다 Now does his son 이 표현이 옳습니다 6번입니다 My husband likes French cooking and so am I 나의 남편은 프랑스 요리를 좋아한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다 and 서로 연결시키죠 제대로 잘 쓰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프랑스 요리를 좋아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B 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를 나타내는 like를 대신하는 두 동사를 써줘야 됩니다 So So Do I 7번입니다 I have a rhythm I have a rhythm 나는 나는 제인에게 편지를 썼다 그랬더니 So Do I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편지를 썼어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Have a rhythm 그러면 나도 편지를 썼다 I have a rhythm 콤마 2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두 동사가 아니라 have을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8번입니다 John will I help Betty 저는 Betty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Neither do I 나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뭐가 필요합니까?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필요하죠 두가 아니라 Neither Will I 9번입니다 I am enjoying the trip 그들은 여행을 즐기고 있다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다 그도 여행을 즐기고 있다 그 밑에 쓰는 표현 그렇죠 So를 먼저 써줘야 되겠죠 그가 즐기고 있는 거 He is enjoying the trip 이니까 B 동사 Is을 써줘야 됩니다 10번입니다 They enjoy the trip 그들이 여행을 즐겼다 과거 시절입니다 나도 여행을 즐겼다 하면 긍조이니까 So를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과거니까 그리고 enjoy 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대동사 두 동사를 쓰게 되겠죠 And And So Did I 11번입니다 They seemed To enjoy the trip 그들이 여행을 즐기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도 같았다가 아니라 나 같은 경우에는 즐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seemed 맞추는 것이 아니라 enjoy 다 맞춰야 됩니다 enjoy 대동사 두동사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And So Did I 12번입니다 They were into the tree and blank you 그들은 여행을 즐길 것이다 그리고 너도 즐길 것이다 미래에 대한 개념이죠 긍정이니까 So를 써줘야 되겠죠 And So 그리고 너도 즐 것이다 Will enjoy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조동사를 쓰게 됩니다 13번입니다 John and Mary are coming to our party John과 Mary가 우리의 파티에 올 예정이다 그리고 Peter도 마찬가지이다 긍정이니까 So를 써줘야 되겠죠 Peter도 우리의 파티에 올 것이다 그러면 뭘 써줘야 되겠죠 이동사 써줘야죠 3연칭이니까 Is를 써주면 됩니다 And So Is Peter 14번입니다 And Hasn't And Spare time Spare time 여가 시간입니다 And 여가 시간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문장이 콤마가 아니라 마침표로 끝나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여가 시간을 갖지 못한다 이때 쓸 수 있는 표현 Need 혹은 Nor 어느 것도 상관없습니다 갖고 있지 못하다 뭘 써야 되겠죠 그렇죠 I니까 Have를 쓰면 되겠죠 Need or have 혹은 No have 15번입니다 I didn't like the book 그리고 세미코론입니다 세미코론은 접촉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는 그 책을 좋아하지 않았다 나도 either 마찬가지로 좋아하지 않았다 I 부정어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보면 Didn't like 입니다 I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I Didn't eat 16번입니다 I Didn't get much sleep Last night 난 어젯밤에 충분한 잠을 자지 못했다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였다 그도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한 거죠 부정이니까 Need 혹은 No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End가 있습니다 No라고 하는 것은 End의 개념을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No는 적절치 못합니다 Need를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대한 내용이죠 일반 동사입니다 Did를 써주면 됩니다 And Need Need He 17번입니다 Med is not a chemist and a blank him Chemist 약사라고 하라 뜻입니다 Med는 약사가 아니다 그리고 짐도 약사가 아니다 End가 있죠 No를 쓸 수가 없습니다 And Need 그 자체가 No이기 때문입니다 Need를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짐도 약사가 아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비동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Ease 18번입니다 Will I could hear Blank I 그가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Need을 쓰면 안되죠 End가 없잖아요 End, Need가 No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No 다음에 가지 않을 것이다 Will이 되겠죠 No Will I 19번입니다 I like 모짜르트 나는 모짜르트가 좋다 그랬더니 So do I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모짜르트가 좋다 나도 또한 좋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부정 긍정 긍정이죠 또한이라고 하는 표현 긍정일 때는 to를 쓰게 되겠죠 I do too 20번입니다 Mr. Smith is not kind Mr. Smith는 친절하지 않다 Neither is his wife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다 즉 그의 아내도 친절하지 않다 Mr. Smith is not kind His wife is not 또한 뭐뭐하다 또한 친절하지 않다 그런데 not이 있죠 부정문입니다 이때 쓸 수 있는 표현 to가 아니라 either가 되겠죠 그런 말입니다 흘러 Herausforder 저는 감사합니다.